키덜페어 무스크토 무스에 와 있는데요 오늘 오니까 신작이 지금 전시가 되어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일 이 키트를 가지고 오신대요 이 키트는 아니고 아마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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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래커 얘를 아마 한 10개 정도 갖고 오셔서 현장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원패 참가하시느라고 빨리 못 오셨고요 그리고 내일이 지금 올라오실 수 있대요 내일 기차 타고 올라오셔서 이걸 이제 하신다고 현장 판매가 되는데 이게 인터넷에서 한 8만원 정도 하거든요 아마 대략 그 가격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거지 그리고요 이건 에반게리온 타입인데 자세가 진짜 좀 이쪽으로 너무 예뻐요 굉장히 동세도 잘 나오고 와 진짜 이 원형 만든 게 신기한데 이게 다 칼라레진이거든요 이게 조림만 해도 이정도는 나온다는 거니까 굳이 이제 사포질만 할 줄 알고 게이트 다듬고 사포질만 할 줄 알면 뭐 이정도로 가볍게 작업이 가능하다 이건데 오오 마침 온게 내일은 이제 여기가 이제 빡빡하게 찰 예정이라는데 오늘 요것만 일단 볼게요 그래서 아마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오신 분들은 무스크 토이그 아이스크래커 이거하고 얘네들 이제 샘플들을 실컷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난 내일 모르는데 마시워라 아 아 아 아 아